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그냥 국민들을 그냥 헛수화비를 여기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그걸 국민들이 다 용인을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갖겠다.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장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참모를 국회에 불러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운영위원장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다 차지하겠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것을 보게 되면 야당이 법사위 운영위원장을 안 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질 수도 있다. 여기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전투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소위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운동권 출신들과 그 후예들은 권력투쟁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인 거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제압해야 되는 거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힘당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완전히 애하고 어른 사이의 게임처럼 보이는 겁니다. 거기다 이 사람들은 큰 뒷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고 여론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은포를 놓더라도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고 뭐 나경원 의원이 관례가 그렇고 관례가 뭐 소용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벌써 22대 총선에서도 다 본인들이 말 안 들으니까 다 운영위원장 다 차지해가지고 이런 법들 다 통과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게 임명할 겁니다. 본떼를 보이려고 하겠죠. 법안 처리 관문 역할을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장, 대통령심 참모와 국회 출석을 결정하는 운영위원장 이걸 민주당에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안 주면 전부 다 임명하겠다. 전부 다 임명하려고 하겠죠. 왜 아무도 이제 뭐 눈치를 봐야 될 데가 없습니까. 2년 동안 여러분들 뭐 선거는 거의 없는 것이고 선거에서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 만드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거죠. 7일까지는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강행하겠다. 이제 이번에 이 사람들이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분들 선출한 과정을 보게 되면 22대 국회를 어떤 식으로 갖고 갈 것인가 여러분들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근본에 대한 것을 침묵하고 방치한 그 모든 종류의 비용을 대통령도 지불하고 국민의힘 국회 의의도 지불하고 동시에 국민들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무슨 뭐 당신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니 그런 이야기 해봐야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건 다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 외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한테 짧게는 앞으로 4년 길게는 앞으로 몇십 년 동안 한국 사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예고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국회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18개의 자리를 독자질할 수 있는 구조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예를 들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갖게 되면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갖게 된다든지 이렇게 여러분들 배분과 관련된 국회 내의 관례가 있었는데 그런 건 이제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독식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을 기점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다당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는 거다. 다 이러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치를 큽니다.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 왜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당제니까 그 밑에 흐르는 것은 잘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 보시게 되면 이제 4월 10일 총선에서 171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다 갖겠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경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1987년도 13대 국회부터 관례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건 신사적인 이야기인 거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다 이제 결과도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시대를 열었는데 너희가 무슨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네요. 마지막에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강행하면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또 설례가 있고 2020년 22대 국회도 상임위원장 배분협상이 지연되자 18자를 모두 차지해버린 겁니다. 설례도 있고 하니까 이번도 그렇게 처리하겠죠. 그러니까 선거가 장악된 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겁니다. 그냥 세금 때리면 세금 여러분들 내야 되는 것이고 오로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세금 잘 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세금 내라고 하면 그냥 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이 모든 원제는 선거 공정성에 침묵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를 천번 백번 여러분들 외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직도 근본에 대한 부분을 아무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고 고칠 생각도 없고 항의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대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보는 한국사회의 앞날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